한국 국민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해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오! 기억해야 돼요. 존중이 일곱이, 진액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단전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그동안 당연히 누렸던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서대문형무수 역사 8호실 차가운 바다 위 태안이 살았다. 거기 태안이 살았다. 천중일곱이 진액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태안이 살았다. 태안이 살았다. 태안이 살았다. 산천이 통하고 바다가 끓는다. 태안이 해았다. 태안이 살았다. 태안이 살았다. 태안이 살았다. liche Kunden 무릎은 입숨을 부르는 노래가 별백한 저착사를 넘어간 나비가 돼 내 아들의 아들, 딸들의 딸 햇볕 좋은 날 모두 같이 손잡고 불러주기를 놓고 당당히 불러주기를 목마름으로 아닌 충만함으로 간절한 영원히 감사로 그리고 그저 대단히 살 대안을 살았다 대안을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삼촌이 봄하고 바라가 끝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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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선열들의 독립을 향한 간절함이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가슴벅창 공연이었습니다 감동적인 공연을 보여주신 가수 정인씨와 래퍼 매드클라운 헤리티즈 합창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